토요일날 아침에 먹는 라면이 최고죠 그렇죠 자 그럼 앉아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엄청 예쁘네 왜 시켰어? 응 차 렌타러 가면 내가 거기서 응 갑자기 김치찌개 냄새 나는데 거기 왜 시켰는데? 응! 너 왜 김치찌개가 어디서 나지? 응 한국 사람이 뭐 할머니나? 조심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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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조심 아니 저기 저기가 버스가 막 밀고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운전도 처음 하고 여러 가지가 처음이고 되게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희를 눈동자처럼 언제나 지켜주시고 저희 주변으로 오는 차들이 언제나 젠틀하게 저희에게 다가와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 지금 여행 가요 우리 가다가 커피 한 잔만 마시자 좋아요 스타벅스 가자 좋아 타나마 시티를 벗어나서 스타벅스가 과연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다 오 우리가 처음 도착했던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땐 진짜 얼떨떨했는데 진짜 언니가 뭐야 진짜 우와 화이트루다 이제 파나마 사이에 음 찐파나마인들이 자기 사용하는 회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좌측을 보시면은 찐파나마인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이 한 2,500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편집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찐파나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산이 있어 그러니까 산쪽으로 가는구나 산을 넘어서 가는구나 넘어서 가는구나 재밌겠다 산이 있어 아 완전 옛날 시골 옛날 시골 같다 진짜 산 쪽에 예쁜 커피집이 나오면 처음 구경했습니다 파란색이 네 커피 챙겨 올거에요 참 일단은 산을 끄고 저희 연대폰으로 노래해 주시면서 네 산을 가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산이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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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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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파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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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찐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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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찐산돌 고마워 천천히 앉아 내잖아 응 이게 바로 파나마 갬성이라는 파나마 갬성 브라질하고 비슷해 응 흠 찐산돌 이거 이거 까매 연기가 까매 와 이게 찐파나와 버스입니다 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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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산 꼭대기다 어 지금 도로에 저희 밖에 없어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나마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이야 엄청 멋있다 이야 멋있다 여기 나무늘부가 산대잖아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연중이와 나무늘부 찾아주세요 응 연중이와 나무늘부 찾아주세요 연중이와 나무늘부 찾아주세요 여태 캐릭터 이반 가끔은 좋지 않아요? 가끔은 좋아 가끔은 혼자 있는게 진짜 좋아 혼자 영화도 봐 영화만 봐 사실은 나 원래는 못했어 근데 위가 옛날에 한번 나를 알려줬었어 혼자 영화 오던게 좋다고 그 때 혼자 스스로 막 즐길 줄 아는 그런 것도 배우는 거 중요한 거 같아 응 뭐야? 법문서 같은 거 뭐 하셨는데? 찍어봐 찍어봐 눈 왔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På autre 방송이 있는데 Phone 무엇은lin uniforms 더블 Videos 형인 모르겠습니다 갖고 restore Hame 이렇게 유럽, 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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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할거지. 갈까? 갈까? 오케이, 갈까?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을 줄 수 있어. 네, 핸드폰을 줄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아쉬울 마음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맞아. 지금 봐봐. 바다도 안 일것을 것 같아. 지금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거지. 저희는 지금 관문소에서 태자를 맞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많은 시간에 꼬부랑꼬부랑을 산길을 탄려하는 아아 아가 힘들어서 어떡해 아쉽습니다 정말 멋있는 바닷가를 보고 싶었는데 저 안에 지금 수영복도 입고 있는데 자 저희는 여기서 차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동네에 가려면 엄청 오프로드 길을 지나서 가야 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4륜이어야지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왜냐면 괜히 갔다가 맞아 막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비오고 차 끌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차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뒤에서 밀고 그런 상황에 초래가 되지 않게 그것보단 이게 훨씬 낫다 지금 딱 봐도 먹구름이 뛰는데 지금 비 올 것 같아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아쉽지만 새로운 계획을 짜고 드리는데 우리 둘 다 피어서 진짜 다행이다 돌아가는 길도 데이트 해봅시다 네 좋아요 저의 예상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산 오늘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산 많이 보려고 그랬지 카메라에 안 담기죠 카메라에 안 담기죠 아무것도 안 보겠지 우와 멋있다 해서 카메라 켜면 다 지나갔죠 그런 장면이 오늘 한 20개 있었죠 동물 같은 거 발견해서 우와 신기해 그래서 카메라 켜면 다 지나갔죠 우와 이거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보여도 아주 잠깐이죠 우와 앞에 우와 저기는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와 저 여기 여기가 다 산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우와 우와 멋있다 저 깊은 산을 우리가 잘 달려왔죠 달려왔죠 하여튼 다시 돌아가죠 아까 오는 길에 막 이런 언덕에 염소 같은 애들이 막 서 있었는데 갈지는 안 보이죠 지나갔죠 놓쳤죠 놓쳤죠 저 독수리다 나무 그걸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산이 보이죠 우리는 지금 산을 등산 대신 차로 가고 있죠 파나마 산을 우리가 다 정복한 거야 이제 파나마 산은 어떻게 생겼구나 이걸 이제 알겠지 이제 된 거야 파나마 산 다 본 거야 해놨어 저희는 지금 숙소 왔습니다 숙소 왔습니다 숙소 왔습니다 숙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나마 진 숙소 진 숙소 진 숙소 지금 오빠는 화장실을 갔고 숙소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기 음식 파는 데 있고 저기 음식 파는 데 있고 저기 음식 파는 데 있고 여기 술을 파네요 여기 술을 파네요 소개서인데 여기 술을 파네요 그리고 여기는 과자 팔고 각종 부분 어떻게 할까요? 전파가 안 터져요 좀 더 가서 찾아볼까요? 뭘 키우는 걸까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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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 진짜 와 진짜 멋있다 다른 세계? 다른 시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올털결이 이렇게 멋있는 곳에 왔는데 저기가 교회라고 하네요 지저스 예수님이 어디 서있대요 여기 풍경이죠 천국 같아요 와 카메라에 진짜 안당겨 너무 멋있어 진짜 천국 같아요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너무 행복해요 교메니 교메 저기 지금 성경공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성경공부는 세계방국 분위기가 다 비슷하네요 누가 봐도 성경공부 이 교회 너무 좋은데요 이 교회 너무 좋은데요 우리 여기도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쵸 지금 여기 탑방 축구가 있었어 엄청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저스 너무 힘드나 보다 맞아 성경공부는 만국 공통 분위기인가봐요 딱 봐도 우리 보자마자 성경공부하는 거 같아 이곳이 나의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사 우리 고사 우리 고사 우리 고사 우리 고사 오늘 그 세변을 안하고 어디에 오래할지 아버지 나무사리도 맛있게 먹기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 안이 모두 와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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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